아..뭐야? 창조자입니까 설마? 빠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 빨리 안가면 길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네 같이 가 안돼 오른쪽에 길이 있었어 난 감 잡았습니다 그니까 천천히 합시다 죽으면 안되니까 조심스럽게 저도 배틀그라운드 할건데 배틀그라운드 아직 정식 출시 안됐잖아요 저 테스트 서버 나오면 꼭 하고 싶습니다 요기야 길이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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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시간은 시간입니다 좋아요 말 못합니다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거 뭐야 어기 아니야 어기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저리로 가 사람을 쉽게 오지마라 베이 도 오 어 베이 도 오 잠결되요 어린 녀석아요 어? 저 손은? 잠수함이 아닌가 일단은 기름통 기름이 아니고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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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반이 오죠 흠 음 어, 주민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이찬호와 아리갓뚜 이걸 내려야 되거든? 이걸 어떻게 내리지? 내리는 건 맞나? 여러분 이거 영어 뭐래요? 서브마린 아 서브마린 디퍼티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 지금 여기가 아닐까? 아 제가 또 이거 한 번 썰면 또 오지게 잘 썰네 아울라투는 4월 25일에 나옵니다 어, 5일에 나옵니다 반사 여기야 가 아 오오오오! 어! 왜 타지 못하니 왜 타지 못해 왜 타지 못하네 어 저 거 열렸어요? KK님, 승주님 어서오세요 어우, 여의모님 또 잊혀도 보는가 봅니다 스포츠시라는게 생겼어요 굉장히 신기한 기능들이죠 KK가 필요하다네 아 잠시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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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카 죽어있죠? 혹시 모르니까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아나서 저를 찌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안님 오세요 빨리 이거 깬 다음에 오버워치 마사찍기 경제..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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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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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로 가! 야! 모세기 절.. 도망가버리지 아 비켜, 비켜 아 아 아 나 지금 기름통 아 내 탄소통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여긴 뭐야 나 탄소통 10억보 밖에 없는데 круг 제발..제발~~ 너에게 닿기를 산소통اء 아니라니 presidency 이이이이익 있야아아 여러분 저는 이제 갈 거 같아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난 거는 평생 잊지 못 할 추억이 될 겁니다 신실us 앞이 흐려지네요 저의 한계가 오는 걸까요 즐거움 하세요 여러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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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9% 아프리아TV도 하고 있습니다. 플레.. 플라미닛 지하 1층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저를 구원해줄 사소통이 있다는 것을요 이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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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흠 더러운 축스물 흠 딱 봐도 이게 뭔가 있어보이죠 깜짝이야 비키세요 이게 또 약간 무서움을 느끼고 시체 같은 것을 보면요 그 산소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산소를 많이 쓰면서 내가 이제 무서움이 떠는거야 헉헉헉 세상에 저기 가운데를 제가 제일 위를 뚫고서 가야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흠 나 뭐 죽어라 그래 그냥 아 깜짝이야 가위만 츄 뱀 설아 들은 어떻게 알았나 아 이제 여길 뚫고 가야되는거면 께어롭네 오잇샷! 오샷! 제발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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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아니잖아! 제발! 아 문우새끼 전륜가전! 족수부락! 진짜 죽였다 이게 맞나 봐요 이렇게 이거 맞나 봐요 이게 맞나 봐요 이렇게 내 걸 Saud지마라 손을 좀 받고 소리도 날려서 손을 잡고 시신형은 어떤게 말이죠? 이렇게 말하지마 하나가 열렸는데 눌린거같은데? 얘도 죽으면 안되나 그냥 다 자 당기면 일로 왔을까요? 어디 문이 열린거지 지금? 아 2층에 키카드로 문 열어서 가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깨보신 분들이 있나봐 깨보신 분들이 있나봐 깨끗한 곳이다 문이 어딨을까요? 안열리는데요? 안열려요 저 키카드 갖고 온거 같은데? 왜 안열릴까요? 어째서지 왜 안열리 어째서지 왜 안열리 야 이씨새끼야 야 이럴 마찬가지로 뜬고 가야겠어 야 어? 야 죽을래요? 야 니가 물고기주에요 이씨새끼야 어? 죽을라고 이씨 이씨 거기 박혀있어 임마 기타카드 산소 차이로 오신다구요? 한소 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는거 아니겠지 다 핀거 왔으니 암페인거 왔으니 incarnation 아 다른것도 있겠지 쉽게 말하는거죠 이제 눈이 열리네요 우리 그때마다 다시 가볍게 열리는거죠 네, 아마 지 Kim'들이 아주 건강하고 근데 안쪽에는 잔인하는거죠 감사합니다!!!! 예뻐!!!! 좋아요 잠수함을 타고 여러분 이거 엔딩까지는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나가면 뜨는거 아닌가? 깨신분들도 있지 잖아요 이형준님 어서와요 뭐지? 어! 이 소리는? 이 사운드는! 드디어 여러분! 이번에는 바다에서 살아남기를 지난 다음 육지에서 살아남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마을은 보이지 않고요 저한테 생존 장비는 아무것도 없고요 주변은 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좋아요 음.. 시를 찍어버리군요 이게 야하 아 근데 꽃 되게 예쁘다 이런 곳에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커플끼리 같이 오면은 또 굉장히 음 기분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솔로가 많기 때문에 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울지 말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한테 가면 되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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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진님 어서와요 또 받아린ixa 꼬로로로로로로로로로 pulled 그리고 꼬로로로로로로로로롤 후라이 후라이 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분들 유튜브 구독까지와 스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콘텐츠 이어집니다 예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나코로시스 나코 나르코시스라는 11분부터 게임 시작할게요 이거 뭐지? 저 이거 사..화산 아..이거 이거 화산마..어우 맞는거 같은데 마그마? 이거 어떡하냐? 이거 밟으면 죽는거 아니야? 어 피알니버서 밟으면 안될거같아 내 발이 빵 터뜨릴거같아 그쵸 라푸닐니버서야 아 이제 심해에서는 이제 어 물속 아닌데도 그 마그마 그 용암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 뜨거운 곳도 있다고 그런 곳인가봐요 어 지금 많이..많이 깼어요 제가 해저와산 무섭다 진짜 덜덜덜 나한테 저런거 한번 진짜 실제로 보고싶어요 저는 심해랑 우주배경을 되게 좋아해요 생각보다 주인공이 지금 수트를 입었는데 약간 망가졌어요 길이 아마 저쪽으로 가는거 같아요 맞겠지? 이쪽 아니겠지?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좋아요 이쁘 이쁘 아 막 지글지글거려 대란소라에 익는 소리들 금 가있습니다 지금 커져간다고 120도요 아 120도면 저는 제 몸 온도랑 똑같은데 제 약간 열날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때 좋대정도 생각해볼 땐 그정도 올라갔습니다 아 공포게임입니다 확 갑자기 매니저처럼 힝먹어버려 자 이제 뜨거운 남대게 헐 야 야 xdf 이거 후레쉬 위 Gil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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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죽어 나 죽어 후레쉬 어떻게 던졌어 파이어 어떻게 던졌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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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villagers 파이어 어떻게 던졌지? 어핳 어 이거다 이게 뭐지? 지금 지나간다 왜 저걸 봤는데 나도 나쁜 줄지 아 여기 붙어라 너무 안돼 아빈 정도였다 미친놈들아 아 창문이 왜 안 돼 갑자기 잠시만요 아 창문이 왜 안 돼 어 그 뒷부분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친물했던 친물에 있었던 곳에서 사람들은 모른다는데 죽은 사람들이었지만 친물에 있었어요 잠시만요 캐칭 창 좀 옮겨야겠다 하나도 안 보여 아 스트레스 잠시만요 아 게임이 진짜 나 창문 좀 이상하게 해 놓는 게임이 너무 싫어 아 회복 진심 걸었어요 다 받아들이지 어디로 가야 돼 게임살이 좀 큰 것 같다 괜찮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아유 고맙습니다 팔크님 고마워요 이쪽에 아 뭐야 아까 거기부터 다신가 처음부터 오우님 어서와요 아 아까 거기부터 다신에 마음이 아프다 뾰용 아니 이런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뾰용 은근 꿀잼이 아닌가 길이 오른쪽과 왼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설마 저리로 가더니 동굴 속으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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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어 아니야 죽은 애가 아닌데 여기 꽃게들의 무덤이야 퍽이나 뭐야 퍽 퍽이면 재밌을 수도 있죠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둘이 나 잡아 봐라 하네요 제발 나한테 más 오지 않기를 어 어디서 먹어야 하는거야 어떡하라는거지? 서브 나우티카도 한 번 할까 생각줄까? 갇혀버린거니? 그냥 갇힌거니? 답도 없다 이거 내가 오른쪽으로 갇힐자고 주소모아 빕시다 이번에 스나이퍼알리트4 한글패치 나오면 할거에요 뭐야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앉았어 앉았어 걔가 앉았어! 지금인가? 지금인가? 지금이 기회인가? 역시나 역시나 야 사슬 50마밖에 없어 살려살려살려 완벽강 꺼트롤이야 어 오른쪽으로 어 이거야 잘자 이번에 스나이..트 엘리.. 스나이퍼 엘리트 새로 나왔잖아요 부딪치면 저자식이 그.. 크고 아름다운 저 꽃게말로 저를 찔러서 이 유리를 뿌십니다 산소는 산소를 찾아야돼요 중간중간 떨어져있네 방울어서 산소 41보다 맞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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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이거 진짜 솔직히 산소도 없는데 좋았어 야! 이들은 무섭지않아 임마 엄마아빠만 아니면 아주 그냥 바이오라드 생각중입니다 전부 푸리님보다 못생겼음? 야 저걸 비교해야되냐? 진짜 내가 내가 하다못해 어? 심해속에 살고있는 저 꽃게랑 비교해야되냐? 꽃게보다 잘생겼네요 푸리님 푸리님이 쟤네보단 나아요 위로 안돼요 칭찬 아니야 그거 아 우리 김두리님 어서와요 아 어 저기에 산소가 있을거야 진짜 여기밖에 믿을게 없다 네 지금 말고 내일 방수 시작할거에요 푸리님보다 다리 길듯 저우단 길럴거 같아요 아 괜찮아 도색이 아프면 늦어도 되죠 어 혜택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랬나 앞머리 자를거에요 아 제발 산소 어 산소다 와 나 이거 못볼뻔했어 큰일날뻔했네 아 좋다 맥스 그 사고사태가 발생했을때 따라야하는 대처방안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서 이런일들이 일어났다는데 만약 당신이 그 방법을 따랐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라고 한대요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바이오하자도 생각해볼게요 이제 도배는 그만해주세요 야 이 새끼야 야 원기옥이다 이 대식아 원기옥어 원기옥 이 대식아 원기옥 영업대사는 자막이 안나오네 설정할수도 있을지 모르고 잘 모르겠네 자체 안으로 필요않은 저거 뭐야 저거 미역에 걸어다니는 거 같은데? 미역에 걸어다니요 손님이 저 오징어보다 훨씬 미남이라고? 음 반사 지금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환경에 도착을 해야 된대요 무슨 야 근데 무슨 심해 속에 무덤이 있네 아 이거 시야가 진짜 시야가 절망적인데 시야가 절망적인데 시야가 절망적이네 시야가 절망적이네 시야가 절망적이네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무서워는데 아 플라우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요 똑똑하시네 샤워 왜이래 샤워 왜그래 어 샀다 자전거도 있어요 보통 완벽한 상태로 꽃도 피어있는데 이거 뭐야? 샤워 샤워 길을 찍어서 가야됐던데 길을 찍어서 가야됐던데 길이 아니고 내갈래길이 이쪽에 이쪽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쪽에 이쪽으로 가야됐던데